안녕하세요 지영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주 부잘농구입니다. 우리 형님이요 꼬쳐봐요 형님 이게 밑평이에요 형님 이거? 평수보다 이게 크지 이게 몇폭이 심었죠? 4천폭이 4천폭이 심었는데요 한 90근 남아있다고? 다 팔고 90근이 지금 남아있답니다 해서 한근이 얼마요? 19,000원 19,000원 받으면 손이 안봐 원래 2만원 19,000원 한지 19,000원 해야지 택배비는 별도입니다 그지? 후불 아니 자기가 내야지 후불 그러니까 후불 택배비는 별도 그래서 한근에 19,000원씩 90근이 지금 남아있대요 어떻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형님 피 땀 흘려서 농사진 고추 좀 사주세요 꼭 사주세요 지금도 고추가 많이 매달려있는데 이거 미가 안나와 이거 고추잎도 따로 온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 따가도 돼? 이런 고추도 따가도 되고? 그럼 이거 그냥 먹어 팍팍 매고 맵다고 해야 돼 이 고추잎 이 고추잎 이 고추잎 아깝네 제가 봐도 이거 엄청 맛있는데 이거 따다 팔아라 노인들이 따다 파는데 이거 그럼 이거 필요한 사람들 와서 따가라고요 형님? 그렇지 그래 우리 형님 막걸리 한잔 사드리고 따가세요 이거 소사는 이거만 농가죠 이거 이거 고추잎 고추는 안 따고 있어가지고 90근 한정 판매입니다 해서 19,000원씩 한근에 빵군겁니다 고춧가루 빵군거에요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댓글 남겨드릴게요 우리 형님 믿고 맛있는 고춧가루 사서 드시기 바랍니다 고공주 부자농부였습니다